이번 시간에는 특수효과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특수효과는 동영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얹어서 동영상을 설명하거나 동영상에 있는 어떤 내용을 정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편리한 기능입니다 제가 알아볼까요?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동영상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쪽에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추가하고자 특수효과를 추가하고 싶은 곳으로 타임라인의 붉은색 지시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제가 우선 4분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 지시자가 4분 지정으로 이동을 하죠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위치를 지정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서 좀 더 세부적으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특수효과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말풍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적당한 위치에 옮기고요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 귀퉁이에 있는 네모난 박스들 있죠 저것들을 이용해서 이 말풍선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가장 큰 파일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팩트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말풍선의 디자인을 좀 바꿀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고요 여기 말풍선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크기 또 색깔, 배경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수치들을 입력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이 말풍선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링크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옆에 보면 콤보 박스가 있는데요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동영상을 선택하면 이 동영상이 동영상의 고유한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youtube.com으로 들어가서 여기 아무 동영상이나 제가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표시하는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그 웹페이지를 웹페이지의 URL을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 텍스트 필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는 여기 저장을 하시고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설정한 이 말풍선이 동영상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효과를 한번 볼까요 메모라고 하는 건 말풍선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말풍선이 이렇게 뾰족한 표시자가 있는 것에 비해서 메모는 표시자가 없고 그 뒤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투명하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스크린캐스트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windows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약간 투명하게 현재 동영상을 설명하는 이미지가 추가가 되게 되죠 여기서 특수효과 편집을 이용해서 이 특수효과를 다른 걸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을 제가 지정을 한 다음에 특수효과 추가를 해서 제목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제가 생활효현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빈 공간을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나오죠 시간을 변경하고 특수효과로 라벨이나 일시중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시킬 때 쓰는 거고요 라벨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라벨의 칼 하나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요 어떤 특정한 영역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여기다가 라벨이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뚫려있는 영역이 라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는 사람에게 알려줄 때 쓰는 기능이고요 일시중지는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딱 도달하게 되면 동영상 플레이어를 잠깐 정지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다시 편집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후처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특수 효과입니다 바로 이 특수 효과입니다 바로 이 특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 효과입니다